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N수 성공을 위한 한마디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될 텐데 알아두세요. 인간은 열정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죠. 성공이 열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사실은 여러 기숙학원에 나가기 때문에 N수생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N수생 분들 보면 초반에는 열정이 엄청 넘쳐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다가 한 6월 이후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너무 초반에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래요. 6월에 막 전과목 1등급. 왜냐하면 N수식이나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 정도 나를 지원해 주셨고 나도 이 정도 희생해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올 1등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 하고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인의 이전 수능 성적에 비해서 초반부터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아버리면 열정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성공을 해야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게임이 재미있을까요? 사실 게임이 재미있는 게 아니고 게임에서 이기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롤도. 롤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런 게임도 맨날 지면 재미없잖아요. 맨날 지는 게임을 할 수 자신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기면 재미있고 지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공부해서 맨날 이길 수가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표를 단계적으로 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평부터 바로 너무나 높은 목표를 잡으면 좀 그래. 그렇게 잡지 말고 3월에는 내가 작년 수능에 작수에서 뭐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3월에는 한 이 정도만 나오자. 그리고 6월에는 한 이 정도만 나오고 9월에는 한 이 정도 나오면 수능에 충분히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목표를 잡아주세요. 너무 처음부터 기대를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만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쟁자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등수가 생각한 것만큼은 그렇게 팍팍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걸 안 되는 모양이야 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목표 주변을 고려하지 않는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N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은 애초에 목표를 한 방에 너무 세게 잡지 말고 목표를 좀 단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잡아서 하나하나 목표를 달성해가는 퀘스트를 하나씩 깨는 거야. 처음부터 끝판왕 잡으면 되겠어? 퀘스트를 하나씩 깨가지고 하나하나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다 보면은 공부가 재밌고 공부가 재밌으면은 당연히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N수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N수 화이팅 하십시오.